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개항을 국회의원 후보 원희룡입니다. 오늘 개항에 잃어버린 25년을 되찾기 위해 제가 만든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주거 외에 제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교육입니다. 제 소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회와 성장을 우리 개항에 자라나는 미래세대 학생들이 누렸으면 하는 게 저의 가슴 속에서 품고 있는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제가 개항의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공약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국내 최초 사교육비 경감 시범주교를 추진하고 둘째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이사 갈 일 없도록 교육 환경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해 아이들이 본인들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위한 개항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방과 후 수준별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수행평가, 내신관리, 입시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원센터 내에 관리형 공공독수실, 공공스터디카페가 되겠죠. 이것을 두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교육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과 친해지는 수학문화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영화를 통해 놀이와 문화로 수학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수학포기자, 즉 수포자 예방을 위한 수학클리닉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꿈을 찾는 토요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하고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몰라하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시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방학에도 온종일 자기주도학습캠프를 운영해서 부모 경제력에 따른 주말과 방학에 활동 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맞벌이에 바쁘신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계획도 이미 세워뒀습니다. 등학교 도우미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해서 통학로의 안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 학교 순찰 인력을 증원하고 급식실과 화장실도 쾌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주방과 화장실보다 학교가 더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교육만큼은 검사를 사칭하던 가짜 검사보다는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붓고 실제 검사를 했던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원조공신의 노하우를 적극 발휘해서 공부에 대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계양의 아이들이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정직하게 교육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원희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합니다. 공약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실행할 의지와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면서 선껏대가 되면 또 비슷한 공약을 들고 나와서 표만 받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못 믿게 되고 빌공짜 헛공약, 뻥공약이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 원희룡 누굽니까? 저는 3선의 국회의원, 두 번의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는 동안 제가 했던 약속은 어떤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원희룡은 다릅니다.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입니다.